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개인활동 발표 후 첫번째 주자로 나선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제이홉이 7월 15일 솔로앨범 잭인더박스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제목의 함축된 의미처럼 기존의 틀을 깨고 한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제이홉의 포부를 담은 앨범이다. 제이홉만의 음악 세계와 색다른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이홉이 정식으로 솔로앨범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제이홉은 호프월드를 발표했고 미국의 가수 겸 배우 베키지와 협업한 치킨 누들수프를 공개했다. 제이홉은 새 솔로앨범 발매에 앞서 7일 선공개 곡을 발표한다. 다른 멤버들 역시 솔로 음반을 작업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들은 데뷔 후 9년간 믹스테이프나 드라마 ost로 개인음악을 공개해왔지만 정식 음반을 선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제이홉은 춤, 노래, 랩을 비롯해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프로페셔널하게 임하며 본업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한다. 보여지는 영상에서는 쾌활하지만 실제 성격으론 대기시간 등에는 조용하다고 한다. 쉬는 시간엔 핸드폰이나 리허설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대신 제이홉 주변으로 멤버들이 모여 말을 걸거나 장난을 걸어오면 그걸 또 성심껏 대답해주고 맞장간을 친다. 방탄소년단의 서브래퍼로서 멜로디가 있는 파트를 많이 맡는다. 랩은 입사 후 처음 배웠지만 배움이 빠른 편이라고 한다. 슈가가 말하길 본인도 모르는 재능이 무서울 정도라고 매 앨범마다 뚜렷하게 발전하는 중이다. 세계판 무대 최정상을 질주하던 방탄소년단이 더 큰 성장을 위해 스스로 멈추는 결단을 했다. 팬들을 생각하며 BTS는 눈물도 내비쳤지만 웃으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밝게 건배를 외쳤다.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에 대해 정체성 혼란, 아이돌 그룹의 안개와 더불어 군입대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체 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에도 전세계 아미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단체 활동에서 전세계 아미를 더욱 understands. 전세계 아미를 더욱